눈으로 보고 피해 줄게 피했죠 얘는 건너뛰고 석궁한테 뛰어갑시다 너 그 장전하는 동안 죽어 이리와 덤벼봐 와 저스트 카드를 해도 금방 다시 막아 다시와 어 노란색 빠져도 못 막는데요? 아니 이거 다 막는데요? 그 말씀해 주신대로 저 노란색 빠질때까지 때려봤는데 안돼요 그냥 저스트 카드로 깹시다 아 아이 같이 맞았네 겁먹었나? 아 되네 근데 요번에 얘가 원타 공격한거라 그러는데 2,3타 공격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 해볼게요 얘 한마리밖에 없으니까 일로와 아 아 된다 다시 한번 봐봐 아 되는데요? 아니 아니 이게 왜 또 라곤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리고 사운드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사운드가 먹었어 이리와 라곤 어 북을 맞았다고? 와 이리 와 가벼워 곰, 너무 약한거 아닌가요? 곰아, 너무 약한거 아니야? 아, 야야야야, 얼굴 싸대기 맞았다. 아, 공격을 안해. 어, 곰, 곰 엄청 신중해요. 엄청 신중한 스타일이에요. 공격 엄청 안해요.